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행에 관한 꿈은 자유, 변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로 떠나는 여행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여행이 꿈에 등장하는 것은 단순히 즐거운 경험을 넘어서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다른 환경을 경험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여행 꿈은 변화를 갈망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바라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의 지루함을 느끼거나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여행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행 꿈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삶에서 느끼는 압박감, 피로감, 혹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여행은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꿈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성장을 도모하고 싶어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은 현실에서 자기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행 꿈은 또한 목표 달성과 도전에 대한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은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목적지를 향해 여행하는 꿈은 그 목적지가 현재의 목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여행을 하는 꿈은 독립성과 자립을 상징합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시험하고 싶어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반영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을 되돌아보고 싶어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꿈은 가정 내에서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화합과 행복을 나타내며 현재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 중에 즐거운 경험을 한다면 가족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반대로 여행 중에 갈등이 발생한다면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 길을 잃는 꿈은 현실에서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재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혼란을 느끼거나 목표를 잃어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길을 잃고 불안해하는 느낌이 강하다면 이는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반영합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꿈은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계획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다가올 중요한 일에 대한 준비 과정을 상징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나 기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이 준비를 잘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신호로 여겨집니다.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꿈은 새로운 경험과 배움에 대한 열망을 상징합니다. 이는 새로운 문화와 관습을 경험하고 싶어하거나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이 순조롭고 즐거운 느낌을 준다면 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행이 순조롭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는 꿈은 현실에서의 불안감을 반영합니다. 이는 계획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례 1. 새로운 직장을 앞둔 청년의 꿈 한 청년은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 출근을 앞두고 여행을 떠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낯선 도시에 도착해 길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꿈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감과 도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그가 직장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사례 2. 가정에 대한 고민이 있던 주부의 꿈 한 주부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여행 중 가족 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불편한 여행이 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이 꿈은 그녀가 가족 내에서의 갈등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며 현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냈습니다. 사례 3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던 중년 남성의 꿈 중년의 한 남성은 은퇴 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면서 여행을 준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설레는 마음을 느꼈고 이 꿈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낸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후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과 여행을 가는 꿈은 가정이 화목해질 꿈입니다. 기쁜 일이 생겨 가족의 분위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 괸심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오해는 풀어지고 서로를 아끼게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것입니다. 경비원에게 여행증을 제시하고 통과한 꿈 하는 일을 체검토해보고 병원에서 진찰받을 일이 생긴다.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는 꿈 주변의 숙박에서 벗어나 자신을 발산하고 싶음을 암시하며 견학이나 탐방, 출장, 여행, 일거리, 답사 등과 관련 있음 기관이나 여행사에서 여권을 받는 꿈 실제로 업무상 출장과 사업관계로 외국을 방문한다. 공인된 증명서를 받는다. 기차 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하찮은 꿈 기교적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이나 직장생활, 학업 등을 중도해서 그만두게 된 기차 여행을 하는 꿈 기차 여행을 하는 꿈을 꾸게 되면 하고 있는 일이 매끄럽게 잘 진행되어 간다. 그러나 여행 도중에 내리면 일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중단되는 등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긴 여행의 꿈 실생활에서 우여곡절이 심하고 먼 훗날까지의 자신의 운세와 결부되며 직장에서의 일과 관계될 수도 있다. 낙타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꿈 실제로 여행을 떠나거나 출장, 견학 등을 가게 될 것을 뜻합니다. 승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거주지를 옮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낙은 옷을 입고 여행하는 꿈 장차 귀인이나 유력자의 도움이나 혜택을 입어 재물과 이권 등 이익을 얻게 된다. 먼 곳에 떠나가 있는 사람이나 여행 중인 사람을 부엌에서 만나는 꿈 조만간 외부에서 소식이 오거나 떠난 사람이 돌아오게 될 기완의 짐조이다.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여행을 떠나는 꿈 중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두루 섭렵한다. 미지의 장소를 여행하는 꿈 심리적으로 강한 호기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리는 꿈 배우자 자녀와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는 꿈 집안에 화목과 사랑이 가득하며 가족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을 뜻합니다.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는 꿈 공동체의 유대감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단체 여행을 간다. 업무처 출장, 여행을 가게 된다. 문주다사, 일거리 답사 등이 있다. 고초에게 여행증을 제시하고 통과하는 꿈 사업감사, 검열, 일의 재검토, 병세 진단 등이 있게 된다. 부모님이 배웅하는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여행을 떠난 꿈 부모님에게 무슨 일 인가가 생기니 정성껏 돌봐야 한다. 부부가 함께 나들이나 여행을 다니는 꿈 재물의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꿈 입신양령하고 취식, 승진 등 하는 일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성취되어 자기가 오라는 바와 맞아떨어진다. 산이나 계곡으로 여행하는 꿈 산이나 계곡으로 여행하는 꿈을 꾸게 되면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되어가는 길몸이다. 아주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걸어서 여행하는 꿈 이곳저곳을 둘러봐야 할 일이 생기며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게 될 것을 뜻합니다. 어딘지 모르는 곳을 다니며 여행한 꿈 다른 사람들은 활동하는데 혼자서만 정지해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암시 어떤 대형으로든 집을 떠나 여행을 한 꿈 사업이나 직장의 일, 대인관계 등 일과 관계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객지로 출장이나 여행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꿈 질병이나 우한, 손재 등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어떤 형태로든 집을 떠나 여행을 한 꿈 사업이나 직장의, 대인관계 등과 관련된 일이 있음 여행 도중 사건, 사고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꿈 이루고자 했던 일에서 성공을 맛보고 불을 거머쥘 것을 뜻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이 꿈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행 떠난 친척이 죽는 꿈 꿈에 나타난 사람의 신상에 곤란한 일이 일어나던 지병에 걸린 것을 알리는 전조이다. 여행 중 거대한 바다 거북을 만나는 꿈 외국 바이어와의 계약을 따내거나 수출 물량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등의 경사가 따를 것을 상징하는 꿈입니다. 여행 중 길가에 잠시 앉아 쉬는 꿈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다 장애물에 부딪히게 될 것을 뜻합니다.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 중 나침반을 잃어버리는 꿈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고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재검토가 필요함 여행 중 배낭을 소매치기 당하거나 잃어버리는 꿈 미리 정해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좌절하거나 꿈이 사라져 방황하게 될 것을 뜻합니다. 여행 중 불씨 검문을 받고 검문소를 통과하는 꿈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거나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행 중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꿈 누군가에게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나 큰 화는 면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꿈입니다. 여행 중 허름하고 낡은 집에서 숙박하는 꿈 결혼을 약속한 연인, 현재 배우자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감이 꿈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행 중에 큰 거북이를 만나는 꿈 끝밖에 큰 행제를 하거나 사업소 외국 바이어를 만나 수출을 하게 된다. 재물, 돈, 물품, 개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여행 출발 전 지도나 계획을 살펴보는 꿈 이성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나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꿈에서 형상화된 것입니다. 여행길의 벼약을 맞고 쓰러지는 꿈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게 될 것을 의미하므로 신병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행용 가방을 잃어버리고 오왕좌왕하는 꿈 목적지를 잃고 정처없이 표류를 하듯 무척 심적 고통을 받게 된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 교통수단에 올라타는 꿈 조직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될 꿈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 배낭을 싸는 꿈 일이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 어려움 없이 이루게 될 것을 뜻합니다. 출장을 가거나 해외 유학을 가게 될 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떠난 친척이 죽는 꿈 꿈에 나타난 사람의 신상에 곤란한 일이 일어나든지 병에 걸린 것을 알리는 징조이다. 여행을 하는 도중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꿈 평소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사업체도 크게 번창하게 된 여행을 하다 중간에 그만둔 꿈 일, 사업, 직장생활, 로는 계획한 일이 중단된다. 여행지에서 상대방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꿈 자신 앞에 펼쳐진 미지의 세계와 새로운 일에 대해 불안감, 공포감을 느끼고 있음 오랜 친구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는 꿈 학교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떠났다면 협력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을 뜻하며 성인이 된 후 떠난 여행이라면 성공과 출세를 상징하는 꿈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달로 여행가는 꿈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거나 목표를 달성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짐을 가볍게 싸고 여행하는 꿈 자신을 둘러싼 주변에서 갑자기 많은 일이 일어나 온주에 지나 하나하나 잘 해결할 것을 뜻합니다. 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꿈 행운이 찾아온다. 취직, 합격, 승진 등의 일진으로 하고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친구들과 같이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떠나는 꿈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거나 미개척 분야의 일을 하게 될 꿈이다. 학우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한 꿈 하고 있는 일에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할 일이 생김 해외를 여행하는 꿈 미지의 것에 대한 동경, 호기심, 공포 등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은 활동을 하고 있으나 자신은 정지에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나타낸다. 헌 옷을 입고 여행을 하는 꿈 장차 귀인이나 유력자의 도움이나 혜택을 입어 재물과 이권 등 이익을 얻게 된다. 형제 자매가 모여 여행을 떠나는 꿈 가정 내에 불화나 싸움이 일어남 환자가 여행이나 나들이 할 준비를 갖추고 집을 나서는 꿈 상황의 위태로움이나 회생이 어려운 충격 및 부행한 사태나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